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 진행할게요. 첫 번째 표현, 나는 만족스러웠어 라는 표현이었죠? I was satisfied. I was satisfi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 그 순간이 흥미진진했어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The moment was exciting. The moment was excit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진행 상황 표현하기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저와 함께 살펴볼 표현은 저는 제 남동생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제주를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같은 진행 상황 표현하기입니다. 가령 나는 수영하다에서 나는 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약간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상기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뭐뭐 하는과 받는 ing와 ed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편안하게 하다, relax 라는 단어에다가 편안함을 주는 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relaxing, ing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 ing와 ed 중 오늘은 이 ing를 관련시켜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호텔은 매우 편안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our hotel is relax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우리 호텔은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호텔은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 끝에 붙는 ing는요. 뭐뭐를 감정을 주고 있는 중인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 이런 표현을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영하다, I swing에서 나는 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도 I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M을 넣어주시면 I am swimming 이라고 해서 나는 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찾다 라고 하는 look for 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나는 선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looking for a gift 라고 하면 나는 선물을 찾고 있는 중인에 앞에 M을 더해주시면 이다 I am looking for a gift 나는 선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제주를 여행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희 3주차에서 뭐뭐일 것입니다 미래의 의미를 던지기 위해서는 조동사 위 를 사용했었죠? 진행 상황에 이 조동사 위를 섞으시면 돼요. 조동사는 도와주는 대신 다음에 제시되는 동사의 원형으로 돌려버린다 라는 조건이 있었죠. 나는 제주를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am traveling in 제주의 조동사 위를 넣어서 I will be traveling in 제주 이렇게 표현하시면 나는 제주를 여행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섹션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총정리 진행형 어떤 중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 끝에 무엇을 붙여줘야 된다? 네 ing를 붙여줘야 된다. 그러면 뭐뭐하다에서 뭐뭐하는 중인 밖에 안되니 다 로 끝내기 위해서는 무슨 동사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is, am, are 과 과거는 was, were 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섹션에서 연습 시작해 볼까요? I am looking for a gift for my brother. I will be traveling in 제주 자 본격적으로 오늘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와 ing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서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들은 오피스, 다시 말해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they clean the office에서 변형시켜서 they were cleaning the office they were cleaning the offi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태양이 떠오른다 the sun rises 에서 변형시켜서 the sun is ris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나의 엄마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셔 My mom watches a movie 에서 My mom is watching a movi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장 나는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야 I have lunch 에서 I am having lunch I am having lunc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나의 아이가 지금 잠자는 중이에요. My kid sleeps 에서 My kid is sleeping My kid is sleep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나 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영어에서는 가다 나의 위주로 얘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해서 나는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I go 가 아니고 오다 라는 I come 에서 변형시켜 I am coming I am com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공연 보러 갔어요. 티켓을 사고 싶어서 티켓박스 혹은 티켓오피스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Excuse me 실례합니다. 저는 티켓박스 티켓오피스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Can you tell me 어디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행인이 Can you see the woman standing there 저쪽에 서 있는 저 여자 보이시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말 11시에 저 여자분이 티켓을 판매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No sweet without sweat 땀 없는 좋은 결과는 없다. 이번 주 저와 함께 학습한 표현 열심히 연습하기로 저와 함께 약속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 see you soon 바이바이